네 안녕하세요 연문희입니다. 저는 현재 공존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제가 경험했던 각기 다른 시험관의 이미지들을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한 화면에 구성하면서 작업을 합니다. 과거에는 꿈의 이미지를 잡지에서 본 사람이나 사물에 투영시켜서 작품을 했는데요. 거기에 사용된 오브제는 사람의 옆모습, 문, 창문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. 저에게 이런 작품의 소재는 과거에서 또 다른 차원, 즉 미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작업은 광활한 사막을 배경으로 혼재된 시공간의 이미지를 변형하고 또 그것을 왜곡시켜서 유동적인 감정을 표현해 보았습니다. 이 대기의 흐름 속에서 막연한 미래에 대한 희망,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